여긴 목재 골목이네 진짜 뭐 이렇게 다양한 게 있네 이건 뭐야 이거는 약간 서버의 느낌이네 그러네요 저런 것도 맛있겠다 진짜 배고픈데요 와 맛있지 재종아 진심으로 내가 이따가 맛있는 밥 살게 진짜요? 진짜요? 오늘 우리 둘이 맛있는 거 좀 먹자 좋아요 점심으로요? 점심 이따가 좋아요 프랑스식으로? 프랑스식으로 가자 렛츠고 이런 구도 맞나? 이렇게 이런 구도? 이건 형의 감성이신데 아 진짜? excuse me excuse me 아 부세또 아쿠프? 오케이 나랑 잘 안 좋아하시네 사진 찍어보려고 했다며 맞나요? 부세또 아쿠프? 부세또 아쿠프? 부세또 아쿠프? 어 여기 계신다 어 여기는 약간 코 그냥 알겠구나 죄송합니다 zwaxy가 안 한단한 분은? 죄송합니다 아 아쿠프? 아이콘프가? 부세또 아쿠프? 아ㅖ 네 사진 찍어보니까? 어차피 같이 찍어보니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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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해 안 되는구나 근데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에 본인들 사진을 찍거나 본인의 아기들이나 개들이나 사진 찍고 만지는 걸 되게 불편한다고 아 그래 되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중히 물어보자고 왜냐면 또 이 나라에 문화가 있는데 개미 공수 죄송합니다 부세똥 아 쿠프? 우리는 프랑스입니다 아 커플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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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플이요 5분 후에? 아 5분 후에? 아 드시고 계셔서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돌아올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Have a nice trip Thank you very much 어 커플이 맞는데 맞지? 네 5분 있다가 그럼 거리를 갔다가 우리가 올까? 네 다시 오죠 근데 어 좋다 느낌이 어 어 괜찮다 괜찮다 너무 멋있어 느낌이 너무 멋있인가 봐 맞지? 와 찍고 싶다 뭐 여쭤볼까? 죄송합니다 무재통 커플? 어 무재통? 무재통 아 그 때 아니오 아 와이프 아 와이플만? 아 와이프 아 와이프 아 와이프 아 전화의bu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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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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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하시네! 역시 이걸 또 좋아하시네요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물어보고 있죠? 느낌이 조금 젊은 친구들한테 좋았어요 근데 나는 젊은 친구들도 좋은데 아까 노부부님들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결혼의 정년기의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께서 너도 짝을 만나야 되지 않겠니? 이런 얘기를 많이 듣던 찰나에 언젠가는 나도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해서 나의 아내와 이곳에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? 다른 데로 가볼까?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은 학교 쪽 아 그래 그래 아까 소브론 소르본 대학? 소르본 소르본 그쪽 아까 광장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광장에 소르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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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다 이빨이 지행되네? 여기 사람들 꽤 있는데? 볼까? 여기 좀 있는지? 제 패션 스타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잘생겼다 여기 잘생겼다 여유롭다 미션보다 여기를 좀 즐기면 안 되겠니? 여유롭다 어쩜 나무가 이렇게 이쁠까 이렇게 공원에 대해 사람이 많은데 딱 그렇게 레노런 세션 스타일들이 없거든요 다들 그냥 게임 없어요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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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이 많네 이제 조금 상점이 응 저기 뒤에도 다행이네 이제 여기서부터 가게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오 오 뭔가 내 스타일이야 체크 체크 아 진짜 여기 오니까 확실히 기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영민들 스타일이 좀 제가 괜찮을 것 같아서 어? 잘 찍을래 그러면? 그니까요 두 분 다 제약할 것 같은데 물어봐 어 헬로 스피킹 잉글리시 오케이 어 투 패션 굿 마이 스타일 마이 카메라의 네 패션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그러면 세천만 찍는다는 게 영화 뭐죠? 네 세천만 찍는다는 게 영화 뭐죠? 네 세천만 찍는다는 게 영화 뭐죠? 네 고지 고지 아 사진 찍어달라는 게 아 아 원 투 쓰리 오 오 고고하워 고고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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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스스로 하시면서 해줄 거 다 해주셨어 되게 배려있게 생기셨다 오른쪽도 그치 예뻐서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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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 두 분 다 찍고 싶어 나도 찍고 싶은데 어떡하지? 1, 2, 3 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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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능을 뭐라고 그래요? 버에이티 패션 버bere이티 패션 버에이티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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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는 드디어 찍었으니까 마음에 약간 평화를 가지고 좋겠다 오늘 미션이 미녀에 관한 거잖아 서로의 미녀의 관 아름다움의 관 저는 약간 일단은 조금 몸매가 아름다운 여자 뒷태가 이렇게 이쁘고 뒷태가 뒷태 중요하지 너희들의 입장은 연애의 입장이잖아 근데 나는 한 여자랑 15년 넘게 살았잖아 결혼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몸매 중요하고 미모 중요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성격 그 성격을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아니 우린 지금 사진에 관한 게 아니라 미녀에 관한 얘기야 근데 성격이 사진도 표현되지 않아요? 어느 정도? 선배님 넌 인연한 말이 좀 어색하지 네 뭐 프리티 미남은 알잖아 많이 들었어? 저는 미남보다 그냥 요즘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약간 그렇지 너 미남이야 저요? 근데 잘생겼지 잘생겼어 아니 구조가 좋아 이목구비 되게 겸손한 척 한다 갑자기 너가 그럼 생각하는 아름다움 여자의 아름다움은 뭘까? 이게 좀 어려워요 저한테요 어렵고 아직은 뭐 저희 친구들 나이에 얘기를 하자면 그냥 예쁜 거 예쁜 거 근데 몰라요 저도요 이게 제가 엄마랑 얘기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좀 들었던 게 제 나이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한대요 이 여자 예뻤다가 갑자기 이 여자 예쁘게 되고 이번에 근데 찍어보면 형님 40대시잖아요 엄청 30대고 이제 10대니까 각자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 각자만의 미녀를 찾아서 오케이 자 떠나봤자 자 올리브아 아 저거 뭐야 왜? 아니 저거 지금 어디 와 뭐야 야 엄청 크다 이거 너무하다 사진 찍고 싶다 사진 찍고 싶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가보자 가보자 네 확실히 여기 광장이라 사람들이 그러네 좀 있네요 일단 미션을 클리어 해야 되니까 아 너무 예쁘다 아 저기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 너무 예쁘다 길거리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딱 세 명이 있으면서 물어보게 애매하고 딱 두 분이서만 있는 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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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저기 지금 두 분 계시잖아요 그냥 비키는 거야 알잖아 일단 하는 거다 어 일단 우리 좌우 안 살피잖아 쭉 그래 언어는 일단 던져보는 게 던져보는 거 아니야 던져보는 거 아니야 excuse me 아 부세통 아쿠프 아 그냥 가신다 근데 이렇게 다 가는 거잖아 연이 연이 excuse me excuse me 아 부세통 아쿠프 오케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신 거야 부세통 아쿠프 편지 안 Via 오케이 여기가 되세요 여기가 되네 그리스 기다려 주세요 구제했던 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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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안 아 연인이 아니시네 아 연인이 시면 좋았을든 아 연인이 아니세요 아 아 아신다 이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물어볼까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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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래 남녀 두 분이서 같이 있을 수는 있지 그렇지 친구여 친구 그냥 남사친 여사친 안녕하세요 커플? 여자친구? 아니요 안녕 아 딱 좋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 아니시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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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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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부셌던 쿠프? 아니요 아니요 다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아 부셌던 쿠프?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hos 여러분 네 아니요 알 pawn 다 Ru하는 ül buff usi 이케